자 10월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알테오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해외증시는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우리증시는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죠. 3.4% 3.7% 급락을 했습니다. 유럽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봉쇄 조치한다 이 소식 때문에 크게 내려앉았죠. 그러나 나스닥 선물은 지금은 0.7% 정도 오르고 있는데 한 1% 정도 오르는 분위기였죠. 아무튼 추가적인 아주 급락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코스닥 시장 매를 먼저 아주 강하게 맞았죠. 양도세 3억 우려 이 부분 때문에 주가를 엄청나게 많이 뺐습니다. 기관들이 담합해서 거의 담합한 것 같죠. 그런 느낌으로 아주 약속이나 한 듯이 세계정시에 관계없이 일단 양도세 회피 물량 나올 거다. 많이 나올 거니까 무조건 팔아라. 이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었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죠. 걱정하지 마라. 며칠 내 결론. 아마도 11월 초 아니면 10월 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며칠 내니까. 당정 조율 막바지에 이런 걸로 보여지죠. 지금 민주당 대표가 걱정 안 해도 돼 할 정도면 거의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나타나면서 시장이 이렇게 양도세 회피 물량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던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 상당히 크게 하락이 크게 일어났었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아주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봉쇄 소식이 나오면서 이 돈들이 이제 갈 만한 곳이 낙폭도 아주 큰 상황이죠. 낙폭도 아주 크게 일어나 있는 이런 위치에 양도세 부분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언더시팅을 만들어낸 이런 상황이 있는 종목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제 이 코로나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좀 자유로운 섹터가 제약 바이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위치도 아주 낮은 위치로 언더시팅 구간까지 내려와 있고 코로나 수혜까지도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양도세 부분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다시 유예 없어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새로운 한 축이 다시 매수의 축이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죠. 자 이런 분위기에 그동안에 묻지마 매도를 엄청나게 해대던 기관들이 부랴부랴 지금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담기 시작해서 오늘도 700억 정도 담았죠. 계속 뭐 눈치를 보다가 700억 정도 담았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지금 거래소 쪽이 5000억 거의 기관이 4700억 매도가 나왔는데 아주 강력한 매도가 나왔지만 제약 바이오 쪽은 거래소하고 코스닥과 관계없이 같이 하락이 크게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이 다시 양도세 부분이라는 이런 발목을 잡는 게 없어지면서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댔지만 장마판이 좀 들어왔죠. 자 이렇게 들으면서 800억 매도 기관이 700억 매수, 개인이 3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래소 쪽은 외인들이, 개인들이 9700억이나 들어왔죠. 자 지금 이런 분위기면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위치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코로나 부분에서 좀 자유롭고 오히려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섹터인 제약 바이오 쪽 위치도 상당히 낮고 개인들의 힘이 아주 강하게 미치는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힘이 이동될 가능성이 아주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에 아주 특히나 이제 좀 우량하고 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섰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녹십자, 그리고 HLB그룹 이런 쪽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또 좋은 소식이 나왔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뭐 뉴스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화이자 백신 기대감도 있고 지금 이 백신이 이제 곧 나올 만한 분위기입니다. 나올 만한 분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나오게 되면 이제 CM5 엄청나게 생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백신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CDO 전진기지 개소 이런 소식도 나왔고 일라이 릴리에서 지금 1800억 정도 또 이렇게 CMO 계약 소식까지 나왔죠. 아주 좋은 호재 소식들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매수세가 가게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웨인하고 기관이 오늘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38,000, 32,000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정말로 오랫동안 계속 짓눌렸던 언더슈팅 구간에 있던 거 하루 만에 거의 다 돌려버렸죠. 되돌려버렸죠. 되돌리면서 20선까지도 지금 올라서면서 아주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외 증시는 아주 좋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쪽은 해외 증시와 관계없이 엄청나게 하락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나 아주 좋은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모든 수급이 아주 좋았죠.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릭스 9.4%나 급등했죠. 이렇게 큰 종목이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 상태다 보니까 숭고리가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숭고리가 이렇게 급등 나오면 숭고리가 좀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는 이제 위로 타고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진 상황이죠. 모든 정황이 그렇게 만들어 지우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파메신도 제약바이오 돌아서는 분위기에 240선까지 내려와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죠. 그러고 이제 올라서고 있는데 웨인도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개인들이 또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크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돌아설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강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서울바이오시스는 2.5%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서울바이오시스 유럽 봉사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인이 7만 3선주 매도가 나오고 기관이 좀 들었습니다. 보통 코로나 관련주들 제약바이오시스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이 보이는데 오늘은 좀 하락이 좀 나왔죠. 2.5% 정도 하락이 나타났는데 자 그래도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 바이오레즈 기술을 가지고 코로나를 잡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은 오늘 아주 크게 나왔죠. 크게 나왔지만 얘도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힘을 미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다시 돌아서는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신테카바이오 1.6% 올라서면서 이제 좀 바닥을 잡아주고 있죠.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외인이 2만 2,800원이고 기관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얘는 이제 개인들의 이런 힘이 많이 미치는 종목이죠. 많이 미치는 종목인데 단기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지금 코로나 장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회선 일단 회복했죠. 5회선 회복을 했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힘이 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테카 낙폭이 정말로 큽니다. 단기 낙폭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단기에 거의 반토막 언저리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위치면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 관련 주죠. 자 메디톡스 0.8% 상승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대운과의 이런 결과가 나올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11월달 이런 상황에 외인 기관들 많이 들었습니다. 1만 4천조 들어왔고 기관이 5천조 들어왔죠. 지금 수급이 되게 괜찮습니다. 식약처하고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식약처 좀 심한 경향이 있죠. 상당히 지금 메디톡스를 괴롭히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심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좀 느껴집니다. 아무튼 ITC 결과가 메디톡스 손을 더 줄게 할 수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가 좀 돌아서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다시 가 모습을 좀 보일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트로젠 2.9% 올랐습니다. 워낙에 많이 내려왔죠. 얘는 아주 크게 엄청난 위치까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설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이 이제 들어왔죠. 기관이 1,700 들어오고 외인이 8,000조 정도 들었습니다. 외인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뭐 회사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워낙에 지금 제약바이오 많이 억지로 억지로 밀어내렸죠.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부분이 이제 봉이 좀 풀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힘을 낼 수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까지 내려왔고 지금 적산병이 아주 잘 나타났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부터는 상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제는 0.4%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 밀이 많이 올랐죠. 얘는 어제 10% 정도 오르고 오늘은 양봉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외인이 14,000매도 나왔지만 기관이 12,000조 들어왔죠.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